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슈어의 SRH 신제품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러한 컨셉이구요. 그래서 접을 수도 있구요. 그 다음에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이시겠지만 아주 예쁩니다. 또 이어컵 슬라이드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예쁜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이 이어컵 슬라이드가 움직여서 편안하고 안전한 그 다음에 완벽한 착용을 도와줍니다.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밀폐형과 오픈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밀폐형이구요. 외부의 소음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음악에 더욱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